적 5연승 2연승 원정에서 5연승 했으니까 홈에서 5연승 하는 가게 아까 지혁이 와서 밖을 깨지면 안되니까 너 Sharkbres 제대로 내라 기훈 한번 보자 기훈. 그래. 나 왔으면 안 됐네. 숨은 주력이 있어. 지금 개혁이 못해야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방침도 없지만 약속도 없습니다. 오늘 이동하고 힘들 것 같은데 방침하지 말고 집중하고 준비해서 이길 수다. 방침하면 되지만 준비하고 집중하면 이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간다. 간절히 시작한 첫 경기인데 오늘 이겨가지고 이번 주에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환경하겠습니다.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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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마 좀 급하다. 천천히 해. 이번 시리즈 어린이날 시리즈인데 첫 경기부터 확실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젤리에서 렌즈는 돌려 순간이 됐다 이제. 렌즈가 없으면 렌즈가 없어. 어린이들 힘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평강상상상하겠습니다. 승강상! 누구야? 50. 승희 57번 이제. 네. 58번. 시찬이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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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잘했는데 와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은 그냥 털어버립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야? 미 16! 너는 16! 너는 16! 너는 16! 16! 16! 60번? 고호가 뭐야? 고호 하나 둘 셋 하고 어디 있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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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아, 아래로? 네 하나 둘 셋! 오, 다운? 다운? 집중! 어제 어려운 경기, 어린 친구들이 물론 홍글이 형도 있지만 잘 이겨내서 이겨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연승하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핀하면 승강하겠습니다. 핀! 네! 지난주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 이번주를 이겨서 기분 좋게 시작해서 3연승 챙기겠습니다. 상상 한 번 해드렸습니다. 응? 상상 한 번 해드렸습니다. 응? 상상! 그래서 오늘... 이번주 첫 단계인데... 네... 첫 단계 잡고 좋은 분위기 이어왔으면 좋겠고... 상대 투수가 신이인데 저희가 먼저 먼저 서겠습니다. 우호는 선방 하면은 맞게 됩니다. 선방? 네, 좋지? 올라가야 해. 올라가야 해. 올라가야 해. 올라가야 해. 올라가야 해. 어제 너무 좋은 경기 했고 오늘 경기도 깔끔하게 이겨서 기분 좋게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왕근이 뭔데 뭔데? 하나 둘 셋 하면 아기입니다. 하나 둘 셋! 오늘 경기도 피곤한데 피곤한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기고 이기고 들어가서 쉽시다. 오늘 화이팅 가겠습니다. 오케이 동그랗게 우! 아! 하면 되잖아. 나 가겠습니다. 동그랗게 자 제가 우! 한번 아! 우! 아악! 지금 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한 타석 한 타자 좀만 더 집중해서 자리 좀 추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 둘 하면 박수 한 번 치고 끝내겠습니다. 가! 가! 저희 지금 지난주 첫 경기 하는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정반도 많은 것 같고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번 주부터 다시 새롭게 좋았던 분위기 살려서 하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오늘도 하면 이기자 하겠습니다. 네. 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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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하겠습니다. 밀리미 왕은 사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자답게 상대를 아주 화가불하고 죽여버리겠습니다. 우는 라이온킹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온하면 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온킹. 아 라이온킹. 아 라이온킹. 아 라이온대. 아 이렇게요? 3일이 3일이 3일인데. 3일이 3일이. 라이온! 야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자리 이거 항상 좋은 얘기하려고 했는데 좋은 얘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걸 못해서 그렇지. 근데 어저께 얘기한 거하고 되게 똑같은 거 같아.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스스로가 다짐을 항상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할 거고 연습할 때도 분명히 자기가 스스로 야구를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 때문에 해야 되고 다짐을 한 게 있단 말이야 말을 안 해도 굳이 근데 그걸 지금 한 번 더 생각하고 경기 들어가자고 그러면 좀 더 집중력이 생길 거고 왜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생길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되게 좋은 습관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가장 첫 번째 이기는 습관 오케이, 갑시다 네 다 같이 네 저를 처음 해보는데 오늘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진이랑 주영이 형 또 키스로 나가서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기억 그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아우야로 한 번 가겠습니다 아우야 아우야? 네 아우야? 도와주십시오 아우야로 가겠습니다 아우야로? 그게 뭐야? 네가 한 번 해봐 하나, 둘, 셋 아우야 아우야 한번 도와주십시오 바로 가겠습니다 밑으로? 네 하나, 둘, 셋 아우야 아우야 다운하지 말고 야, 뭐가 해줘요 어떻게 다운? 오늘 오해겠습니다 뭘 뭐야? 야, 뭐 이래? 아, 뭐 이래? 아, 뭐였어? 아, 뭐였어? 아, 뭐였어? 나갈까요? 아, 뭐였어? 네 앉아, 앉아 앉아 어제 그냥 144경기 중에 근데 한 경기가 저는 생각합니다 분위기 쳐지 말고 다시 올라가서 좋겠습니다 제가 발라 하면 버리겠습니다 예 발라! 오아아아 왜 조금만 나아세요? 하나, 둘, 셋 응 여러분, 일단 우연승 하는 기간에 너무 다 같이 집중력 있게 잘 해주신 것 같고 오늘은 진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승하면 가져가겠습니다. 연승! 연승! 어제 하루 이제 승리를 좀 쉬게 쉬어가게 됐는데 다시 이제 올해 너무 쉬어가면은 몸이 무거워지니까 이겨가지고 계속 위에 있겠습니다. 준비 좀 했네. 뭔데? 높게 가자는 의미로 제가 플라이하이 하는 라이온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온즈! 라이온즈! 제가 5연승 할 때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오고 2연패입니다. 오늘은 꼭 이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손 올리면서 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위하우! 자 저번 주 한 주 진짜 정말 재밌고 멋진 경기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첫 단추 잘 끼워서 연승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병원 우리 안 넘어오신데? 자 한방 끊으려 가겠습니다. 황당! 네 5연승 하고 어제 리셋 됐는데 오늘 다시 시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의 의미로 부산 사투리로 제가 선창으로 고마 세리 하면은 능갑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 세리 하면 능갑부야? 네. 능갑부야? 능갑부나? 넘겨버려. 위로 가겠습니다. 고마 세리! 능갑부! 다들 어제 좋은 경기 해줬고 그리고 다시 집중해가지고 좋은 경기에서 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자기 인사말을 해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밤에 제가 좀 써가지고 와가지고 우린 악입니다. 악으로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하면 악하겠습니다. 야 승완이 형 찍어주세요. 승완이 형 매입샷 찍어주세요. 진짜 악이다 야. 삼성하면 악한다. 삼성! Hey. We're playing some good ball. Alright? We just gotta keep it up. We gotta take care of our stuff. We're in this position for a reason. Let's have some fucking fun. And kick their ass while we're at it. Let's go. B. Dope. B. B. Dope. Let's be dope. Come on. B. Dope! Alright. Well, hopefully we get to finish this one today. But Hey, I really liked the first few innings of yesterday's game. That was exactly what we were talking about. Keep the pressure on them. Keep that momentum from yesterday. And yeah, let's just kick their ass. Come on. B. D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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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가자 하나 둘 셋